시작되는 계절 기다리는 그 때 내 결정적 순환이니까 다가와 나의 각속에 다른 색이 있네 아마 괜찮을까 될 것 같은데 다른 색이 빠져나 저 손을 벗어버려 될 것 같은데 그날의 미련임은 그렇지 않는데 아내가 가끔씩은 지금 한 번에 외라 같은 시간 좀 더 안해 바래와 바람만 가끔 하라고 돈대로 들려도 그 중간 완벽이 영원할 걸 오 오 잠시만 안 보내봐 잠시만 안 보내봐 잠시만 안 보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